흠 흠흠 헐 헐 따뜻한 우유 한 잔 내 기분 좋은 도겸이의 심야책방 오늘은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아닌 심야책방도 아닌 정겸이로 돌아왔습니다 정겸이의 따뜻한 책방 따뜻한 책방 책이랑 빵이 따뜻한 거죠 오늘은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심야책방이 콜라보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사실 기대기대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고잉캠을 둘이 밥 먹는 영상을 찍다가 이럴거면 고잉캠을 찍는 모습에 기대기대가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괜찮겠다 해서 어쨌든 왜냐면 고잉캠도 우리 캐럿분들이 볼 거고 네 그렇지 않냐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기대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도 지금 고잉캠이 담기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책방이 같이 하게 되면서 네 지금 이제 또 오랜만에 동화를 읽어보려고 해요 저도 사실 심야책방을 최근에 했을 때 동화를 안 읽었거든요 그냥 뭐 이제 다른 책을 읽었는데 동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혹시 읽을 책 제목이 뭔가요? 일단 저는 콩쥐 파츠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콩쥐 파츠예요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지금 청포도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아 이거 긴장해서 그런데 지금 또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지는 건지 모르겠네 긴장.. 긴장했어? 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지지 이 그 아 내 동생 원우님께서 아이디어 뱅크들 역시 천재 아이돌 정아낸 도겸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고마워요 사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바보는 천재를 이길 수 없다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그 바보는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최근에 롤리나잇 보셨죠 다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희들이 봤는데 아 이거 어떻게 얘기했지 하는 거야? 네 네 아시는 분 자 저희가 지금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 결제가 안 되고 있네요 사실 지금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읽어드릴 책을 네이버 이 페이 비밀번호 설정된 이용자가 아닙니다래 음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 페이는 안 해야지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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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이걸 이렇게 한다네 이렇게 해봐야겠다 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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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점 좀만 기다려보시면 해볼게요 잠깐 기다려봐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아이 좀 바꿔야지 뭐래 기다려라 살짝 음을 바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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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조금만! 기다려. 저희가 댓글 좀 보면서 같이 써봐요. 꾸꾸꾸꾸꾸! 아! 꾸꾸! 꾸꾸! 또 비룰기 행기 잘하잖아요. 꾸꾸꾸꾸 하고 다시 롤리나잇 재밌었어요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누구예요? 저, 저하니 형이랑 도겸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 좀 해봐요. 오늘은 저희 방송 스케줄도 하고 팬사인회도 하고 왔는데 그쵸, 이제 팬... 오케이, 오케이, 샀어, 샀어! 얘기하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도 이제, 그쵸, 스케줄을 하고 이렇게 와라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나 약간 잘못 산 것 같아. 오디오북 샀어. 오디오북? 어, 오디오북이면 얘가 말해 주는 거 아니야? 콩쥐와 팥쥐. 콩쥐와 팥쥐. 옛날 콩쥐라는 예쁜 여자아이가. 어, 나 이북 쳤는데 왜 오디오북이 나오는 거지? 정한이 형이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잠깐만, 이거... 뭐 사는 것도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진짜. 아, 이거 요즘은 또 e-book이 대세잖아, 뭔지 알지? 그 핸드폰으로 보는 책. 근데 이건 왜 오디오야? 형은 잘못 산 거 아니야? 잘못 선택을 한 거겠지. 아니, 오디오 밖에 없네. 여러분, 그러면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만, 진짜 여기 마무리한다고 대박. 대박 사건입니다. 아, 어떡해. 정말 갑자기 시작해서, 정말. 이거 안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끝내는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네가 아는 내용을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내용을 만들자고? 어. 아, 창작동안 이거. 창작동안 이제. 창작동안 한번 해봅시다, 뭐. 잠시만요. 사이가 좋았어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에서 끊으면 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지? 형, 근데 지금 안 되는 거 같아.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거 같아. 고잉, 고잉 할게. 아, 되나? 여보세요? 오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망한 거 같은데. 네. 네. 자, 잠깐 다시 꺼서. 꺼? 아니, 근데 안 돼. 렉 아예 멈췄어. 저기요. 들리니. 캐럿들 들리나요? 안 들려, 안 들려. 음. 큰일 났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